자, 22학년도 수능입니다. 그림은 화합물 AB와 BC2를 화학 결함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. 자,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일단 ABC가 누군지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. 그쵸? 자, A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껍질 수 3개에다가 E 플러스 그랬으니까 자, E 플러스라는 거는 무슨 소리다? 원래 전자가 바깥쪽에 2개가 있었는데 이 전자 2개를 내놓았습니다. 라는 거죠. 그러면 A는 뭐다? 껍질 수가 4개, 그 다음에 최외각 전자 2개니까 아, A는 칼슘이겠구나.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쵸? 이거 마그네슘으로 잡으신 학생들 상당히 많죠? 자,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일단은 E-다. 무슨 소리야? 전자 2개를 외부에서 얻었다라는 겁니다. 그치? 그러니까 원래 2개는 B께 아니죠. 그치? 그러면 껍질 2개에다가 바깥쪽 전자 6개니까 B는 산소가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 여기는 공유 결합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. 그쵸? 자, 공유 결합인데 보아하니 B와 지금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공유 결합이라는 건 하나는 얘 거, 하나는 얘 거죠. 그치?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일단은 껍질 3개의 바깥쪽 전자 7개니까 아, 얘는 염소구나.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. 자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. 기역. A는 3주기 원소이다. A는 칼슘이니까 4주기죠. 기역. 틀린 지문. 그 다음 니은. A, B는 이용결합 물질이다. 라고 하고 있네요. A는 금속, 그 다음에 B는 비금속이니까 이용결합 물질 맞습니다. 그 다음 디귿. A와 C는 1대 2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 형성한다. 라고 했는데 일단 A는 칼슘이고, 그 다음에 C는 염소네요. 그치? 칼슘은 일단은 2플러스짜리고, 아이고, 2플러스짜리고 염소는 1마이너스짜라니까 정기적으로 아, 중성이 되려면은 CA, CL2가 돼야겠네요. 그치? 그래서 1대 2로 결합한다. 라면은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. 답은 4번 되겠네요.